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김장을 하러 왔어요. 김장 해보신 분. 유치원에서 해봤을걸요? 유치원에서도 김장을 해? 저 유치원에서 되게 열심히 김장해요. 저는 할머니랑 했어요. 할머니가 다 절여놓으시고 그 전날에 다음날에 가면 할머니가 이만큼 배추를 놔두시고 자 이제 묻히자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양념을 막 하면서도 하나씩 빼먹고 나는 할머니랑 그렇게 큰집에서 김장하시면 이렇게 유리조리 피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예진이는 들어가서 TV 보라고 하셨어요. 아니 뭘 했으면 근데 나 약간 걱정돼요. 좀 많이 까먹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착착착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한 번 안 한 언니가 막았었다. 그냥 착착착하면 되는 것이다 김장이랑. 오케이. 그럼 팀 나누기는 오늘은 대랜치 말고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보쌈! 라면! 라면! 무! 아 언니 무 있어요. 무는 있어요. 시원하게 맛있죠? 무는 포기하면 안 되지? 알겠어. 잠지 못하모. 포기 못하모. 포기 못하모. 소울은. 시계 봐요.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열무김치. 물김치도 있어요. 물김치도 있어요. 물김치도 있어요. 과김치도. 배추김치. 그리고 깍두기. 겉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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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는 배추김치. 아. 맞춤이 아니고. 우리가 갓김치예요. 갓김치요? 네.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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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기, 총각김치, 겉절이. 순서. 저희요. 깍두기, 겉절이, 총각김치.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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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가 선금됐어. 아니, 아니. 갓김치? 어. 김치가 먼저요. 너 또. 총각김치가. 총각김치. 개. 네? 개. 네? 화이는 별 김치가 김치 맞고. 자, 3번. 귤물? 저요. 1번. 가자미식회 김치. 뭔가 있을 것 같았어. 오소리 김치. 오소리가 오소리 너구리 친구 아니에요? 응, 살짝 그런 거야. 동물? 동물을 김치해? 근데 그, 그러면 껌도 있어. 오는 김치가 있나? 오소리는 오실 거 같은데. 저요. 4번? 5번? 오소리 김치. 잠깐만! 4, 4번. 오소리 김치. 4. 아니야. 5번이라고. 3. 6번. 오소리 김치.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이상하게 말할 것 같았어.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다행이다. 신영이의 입을 막았어. 전 기억하고 있었어요, 번호. 오소리 김치. 언니, 제 입을 잘 막았어요, 언니. 3번 하려고 했거든요. 3번 오소리. 3번 오소리. 아니야. 정답. 5번. 굴 깍두기. 1번. 톱김치. 4번. 4번, 박김치. 아의. 오소리 김치. 오소리 김치. 침슘. 안 своим 이렇게 말한 것 같은 문제 Azalea. 결구... 간동. 감동. 감동. 밤? 깍두기. 깍두기 너 진짜 맛있을 경우에 뭐가 있어? 보라 established. 맛있을 경우에? 깍두기에 넣었을 때? 깍두기 너 진짜 맛있고. 근데 뭐가 감동적이에요. 모른자. 감동적이라고요? 감동적인 것 같은 이유예요? 감동이라서요? 계란이요 감동란이요 광고주님 기다립니다 그럼 계란이랑 비슷한 거일 수도 있어 노른자 감동이라서요? 아닌가요? 계란 껍질이요 보기! 보기가 있어요 정답! 정답! 4번 감쟁이쇠우 5번 가지 말이세요 3번 생우젓갈 어? 어? 그럼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3번 기억나는데 됐죠 정답! 정답! 1번 권쟁이쇠우 쪽파는? 쪽파는? 쪽파 일단 확보했어 2번 부추? 3번! 정답! 3번 달래 4번 달래 3번 파? 3번 파? 4번 달래 정답! 4번 달래 1번 마늘? 5번 5번 고추? 5번 고추? 고추가 매운게 아니에요? 아사기인거죠 초록색인거죠 야 어떡하냐 야 어떡하냐 1번 양념장 1번 양념장인가요? 혹시 그럼 저희가 이거 맞추면 양념장 대신에 파를 한줌 얻을 수 있을까요? 비빗 비빗 아 근데 이번에도 맞춰야되네 이러고서 너무 잘 안되네 맞출 수 있어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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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각김치 다주세요 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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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게 말했어야 되는데 다주세요 다주세요 너무 좋아 겉절이 와 진짜 다음거 더 마치자 다음거 더 마치자 자요 오이소박이 아 진짜야? 안되는데 이거 우지화 정답! 정답! 오늘 빼기 오늘 빼기 오늘 빼기 너 다시 오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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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에 여기에 양념 부어?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여기 턱을 어디다가 만들어놔? 이거요! 이것이 김장을 이거 그냥 바닥에다 놔둬? 네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김장을 위한 그거니까 믿으세요 그런가? 그럼 쏟아 쏟습니다 네 희연이 따라해 희연이 따라해 희연이 따라해 희연이 따라해 희연이 따라해 야 얘 되게 없어 되게 없어 되게 없어 희연이 하나 정답 잘했어? 그럼 얘네 얘네를 얘네를 여기다가 이익 느낌 이상해 이거 여기에 한 개씩 벌려 이렇게 발라요 발라 네 소스를 더 많이 넣어야 해요 약간 이런 느낌 뭐 또 그냥 넣어? 다 넣어요 그냥 나 이런 거 만진 지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진짜요? 약간 촉감 놀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뭐 썩볼 게 없는데? 희연이 이제 그만 썩볼도 되지 않을까? 야 썩볼 게 없어 자 정갑씨 머리 빗겨 드릴게요. 자 이거 한 장 한 장 해주는 게 맞죠? 네. 이렇게 어렸을 때 안쪽부터 이렇게 꼭꼭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 기억을 더듬더듬 해볼게요. 우리 할머니 김치 진짜 맛있는데? 어... 할머니 보고 있어? 할머니! 할머니 김치가 짱이야! 할머니 김치 먹고 싶어! 할머니 김치밖에 안 먹는데... 이거 꼭 먹어보고 싶다. 공장에서 만든 김치 맛있을 것 같아. 공장에서... 아 막 담임에서 웃길러 만들었다가... 저희 되게 바보같이 담밀 것 같지 않아요? 놔요? 이거 당근... 맛있어요? 쫙 맛있어. 좋았어. 예쁘게 입어라... 쫙쫙! 보쌈이랑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안 돼. 우리에겐 보쌈을 먹을 기회가 있었다. 1, 2, 3, 4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배추김치도 있고 시장에 가면 배추김치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시장에 가면 배추김치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깍두기도 있고 시장에 가면 배추김치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땡 탈락! 땡 탈락! 땡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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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한 게 아니겠다. 시장 탈락! 탈락! 언니 했는지 몰라. 시장에 가면 땡 탈락! 언니와 언니의 대결 두둥 탁! 두둥 탁! 시장에 가면 알타리도 있고 시장에 가면 알타리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알타리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배추김치도 있고 알타리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배추김치도 있고 깍두기도 있고 시장에... 배추김치도 있고 내가 온 거예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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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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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얌얌스! 발랐어요? 발랐어. 발랐다고요? 이거 마지막 김치야. 아 어쩔 수 없어. 짜자잔! 짜자잔! 짜잔! 여러분, 저희가 만든 김치 완성! 완성! 우리 아가들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얘 한 포기를 몇 동분 한 거죠, 이게? 4개? 3개? 3개? 2개? 4개? 뭐? 내 생각에 4개. 4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고기가 작아서... 잘라내서... 작았는데... 젓가락들도 안 되니... 아니, 손 떨려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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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떨려! 손 안 떨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커피 보셨잖아요. 커피! 손 안 떨린다고! 커피 나왔습니다! 다... 다... 안 주고 싶었어요. 희연아! 언니 멀미나요! 오! 맛있어? 맛있어? 응. 다 들어갈까, 이게 입에? 언니 뭐... 오오오! 잘 넣었다! 음! 엄청 맛있어요! 응, 응, 그런 거! 김치 잘 만들었다! 되게 맛있다! 맛이... 있어요! 김치 당의 사이퀴 완전 오랜만에 만들어보니 재밌는 것 같아요! 완전! 사실 있습니까? 자, 이제 내가 얘들아! 김치 담그자! 네? 뭐야? 알겠지? 네! 네! 제가 다 알 것 같긴 하지만... 종종 먹자! 그럼 우리 한 번 씻고 왔으니까 마이키한테 먹여주자! 마이키 저희가 만든 김치 먹어보세요! 먹으세요! 김치 이거 구기고 달아간다! 슝슝슝슝! 슝슝슝슝! 슝슝슝! 아니... 이 앤디워! 이 앤디워! 워호호! 개체밀잇! 이 앤디워! 이 앤디워! 이 앤디워! 개체밀잇! 워호! 초콜릿, 치킨, 턱선에, 콜라라! 달콤한게, 떡볶이도! ain't cool! 다 날이 또 쓰는 악마 배태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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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happiness